자막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문좀 먹자 항성은 안벡겼는데 땅을 좀 뺏겨가지고 아니 내가 기껏 다 없앴는데 이런게 어딨어 이거 얼마죠? 42? 영역도 지금 안주잖아 애한테 져가지고 경제사 선포 할 수 있나? 얘네들 외교를 찍을 수 있는데 없네 또 이게 없어요 나라가 외교를 못 찍는데 외교 참고 들어가서 찍어야 되네 짜증나게 경제사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아이 아 저거 멸망되야 되는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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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이 안됐어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음 음 빈땅 먹어야죠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책을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그래도 쟤들 빼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 압도하고 있으니까 찬찬히 얘들을 때리러 가죠 어 1 2 3 1 내려가면서 백뇨 보충합시다 아 열받아 게임이 안풀리는데 저 여기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요거 1업 더할게요 여기다가 정박지 만들거고 군수부도 만들거고 속도 하나 올릴게요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아 그래서 저게 땅을 좀 뺏어 놔야 되겠구나 그냥 땅을 그냥 눌러앉네 분열이 안되면 와 나 여태까지 분열되는 것만 했었거든요 와 눌러앉는 경우도 있구나 깜짝 놀랬네 텍스트를 텍스트가 읽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야 지도자 정원 눌릴게요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갑분싸 되는 거야 갑자기 씨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희한하게 자 레일건 자네에서 연구 역설계 한 거예요 반물질 반응로 어 파티클렌스 파티클렌스 해야죠 잠깐만요 으흠 반응로 좋다 어 요거 다 날려볼게요 요거 다 날려봐야겠네 응 이제는 요게 봉지박루가 좋아가지고 저게 필요없네 회피 안 돼 보조 안 돼 보조 보조 안 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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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굳이 필요없으면 반응도 안 달게 왜냐면 저 달면 비용이 늘어나서 이거 엑스무기 달아야 되는데 우선 업을 먼저 하고 업을 먼저 하고 다시 내려가죠 책을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중부위기는 중부랜다 중반위기는 끝났어요 하필 저한테 일어나서 저한테 일어나서 막았습니다 근데 안심심하고 좋았죠 오늘 뭐 할까 했는데 아싸 전통 파라브라이스돔 통치절리간선호도 지도로다 통치절리간선호도 음 음 시스템 서베 컴플리트 음 음 음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향성기지 정박돌 재생선체조직 어 근데 안써 나는 다른거 쓸거야 전초기지 아 전초기지 만들면 안 되죠 85 어디 부서진 데 있나 어디 부서진 데 있나 없으면 돌아갈게요 과학성 프로젝트 명령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서 여기 여기 5집 4 5집 4 5집 4를 모아야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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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했네요 음 음 음 음 음 순양함 4구독 아니다 성기 아 순양함 4구독 음 음 음 재생이 재생이 들어간다고 음 재생은 전력을 안 막나 보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음 갈 수가 없네 씨 장갑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기간포 음 음 자네는 다 먹었어요 건설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업그레이드 컨스트럭션 컴 평성도 거의 다 개발 끝났고 음 음 음 보산영 측량이 남으니까 우선은 연구 아니면 빈 땅에서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연구소 방어 플랫폼 어 안 돼 연구가 안 돼 있었네 미안 연구가 안 돼 있었네 업이 안 돼 있었네 자동 설계를 해놓고 너무 잘 녹긴 하더라 그치 음 음 끝났네 다 다 됐네 금방 하네 왜 이렇게 금방 하지 속도가 빨라서 그런가 음 자 이거 하나 더 열고 식량을 열게요 음 컨스트럭션 컴플릿 컨스트럭션 컴플릿 마지막 컨스트럭션 컴플릿 외계인이 우리를 아 저거 얍씨발 얍씨발 얍씨란 놈 어 알다르수정 알다르수정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지역이라 폭파력 폭파력 무기폐량 폭파력 폭파력 우리 안쓰는데 자네는 끝났고 탐사 탐사 끝 됐다 내려가서 전전 손부합시다 진짜 저장이 안됐네 왜그러지 아 이런씨 됐죠? 이상하다 했다 내가 잘못한게 아니구나 부하구였구나 어? 야씨 인간애들이 인간애들이 나에게 저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고맙게도 아 이거 여기 필력으로 하나요? 아 딴 나라구나 못 피는데 못 피는 지역인데 아 아 아 아 저거 또 친제국 왜 친제국 위에 있는 저거 언제 다 먹냐 아이 짜증나네 아 내가 음... 군수부 나 도착했죠? 아이고 왜 안 쫓아와 로버가 날 버리면 안돼 아 우리 우리 지도자 한계치 늘어났나? 아직 안 일어났구나 자 속도를 줄이고 전쟁선포 정복 1번, 2번 3번 고고고고고 엘리거 자 8,000원이나 있으니까 교환해도 되겠다 쇼라이터한테 어? 엘관문 엘관문요 모든 걸 물론 알고 있죠 다른 관무처럼 그것 또한 정체된 권세보다 더 오래전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은 이미 안 했으니 확신합니다 그러나 왜 잊을 적은 걸까요?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특정 수수께끼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번 혼나면 0.17번은 겁낸다 무슨 뜻이야? 자기들만이 아는 겨언인가 보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거가 관련된 지 모른 최근에 발전을 공유하러 이사가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어... 어? 살 수 있는데? 남은 지도자 슬롯이 있어야 되네? 누가 오나 보지? 우와 이거 나 이거 사야겠다 근데 그러면... 연구... 어? 공동 싱크탱크? 어 공동 싱크탱크 만들 수 있다 우와 우리 연구 도와주세요 서비스 4,000원 어디였죠? 아드바돈 여기였네 여기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아 이거야? 어... 어... 군수부를 그럼 날리고 잠깐 쓰다가 싱크탱크를 쓰다가 군수부가 막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우호가 또 좋으니까 우리가 우호도가 또 좋으니까 되나보네 dysb stigma kepada eto 얼마나 약하면 잔해가 없냐 써 어... 시스템 서비 complete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그리고 우리가 큐레이터가 어디에 또 있는 데가 있나? 아 여기 수우라 여기도 뭐 만들면 나오겠죠 수우라랑 얘기를 좀 해볼까? 수우라 수우라 수우라는 아닌가 본데? 무역 애들은 아닌가 보다 여기도 우선 만들어놓을게 아직 우리가 항성기지가 괜찮으니까 수우라 전압만 이제 조충되면 되죠 이 과학선으로 이 워모를 지금 빨리 열까요? 흠 궁금하다 어디로 가는지 광물 모아서 전알매나 뽑죠 네 사이옷 이럴 이거 반드시 아 으 소 귀 음... 함대가 함주먹거리인데요 끝 공성하고 수도 따로 가겠습니다 부대 하나로 공성하고 있고 음... 아 재생함체가 빨리 재생 장갑이 돼야 되는데 생체... 생체... 생체금속이 돼야 되는데 수리하기가 귀찮아요 10.7K 조만가네요 쫓아갈 필요 없고 요거는 공성합시다 시스템 서베이 complete 건스트럭션 complet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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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결쳐봐야겠네. 노예들이 집결하다. 집결하라고 하세요. 5마리. 5마리. 건스트럭션 컴플리트.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뭐야? 4마리? 4마리? 5마리? 어? 됐다. 정박지 정박지. 수라랑 안되나 진짜? 뭐 안되네. 연구 큐레이터만 되나보다. 어? 니들이 1이 없어가지고 발락이 났기려고 하는구나. 점진 기념비.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들이. 배떼기가 불러가죠. 3마리 남았을 때 때리겠습니다. 노예들이 집결하다. 어? 제독이. 첫번째 제독입니까? 532짜리가 있네요. 빼피죠. 어? 손목 아파. 스테라이스를 하면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죠? 손목이 되게 아픈데? 왜 아픈걸까? 딴 게임하면 안그러는데 스테라이스를 하면 그래. 클릭할게 많아서 그런가? 이걸 아무래도 이걸 많이 클릭을 하니까 이런데를 딱 찍고 찍어서 손목이 아파. 손목이 아파. 회복력! 어... 요거 동상하러 가야겠네. 얘를 잡고 아이씨. 얘를 잡고 공상하러 가야겠네.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초능력자죠? 초능력자 대 5개. 되게 셉니다. 초능력자 C4 요기 먹고, 요기 먹고, 요기 먹고, 요기 먹고, 요기 어, 함세 군수 전문가 좋죠. 예. 유즈비 줄여줘요. 아까라이브. 세 마리. 정복지 됐다. 군수복. 나도 때릴게 자 3번 함대는 요거 잡을게요 강하 먹으면 끝나겠죠 순향함 선체 내구도 전함 선체 내구도 102개월짜리 랜스 이제 곧 완성 끝 아닌가 다 먹은 것 같은데 다 먹지 뭐 어디에요 아하 의성귀가 3개가 있네 사막 극지 대륙 짜랬스 자네는 먹을게 하나도 없어요 하 자네가 다 없어 너무 미개나디이라 해적스테이션 잠시만 또 우리가 와서 부시려면 짜증나니까 미리 부셔놨습니다 어 손바 아프네요 아 아 아 아 얘들은 성계가 성계가 없는거 아니야 해적이라 너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을 하나씩 뺏어야 되나 하나씩 뺏어야 되나 어 딩이 많이 들어가는데 sanding 깜짝 말하지 어 텔디fo UP 이제 이제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너무 녹는데? 슬픔 म은 이빈 vår